강원도 향토공예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8년 전 춘천시 퇴계동 1원에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중심가에 위치한 강원도 향토공예관. 지난 1985년 전통공예산업 활성화와 관광안내 등 복합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와 공예품 전시관 매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예품 전시판매장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공예관을 찾는 방문객 수를 봐도 2018년과 2019년 연간 방문객은 만 4천여 명이었지만 2020년부터 감소하더니 8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겨우 20명을 넘습니다. 사실상 방치된 이곳에 강원도는 현재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최초 건립비용 14억 원을 별개로 해도 지난해 6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열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6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앙의 강원지역본부가 받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재역하는 못하는 상황. 그렇다고 무작정 철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예관이 현대건축 1세대인 고 김수근 선생의 작품인 만큼 그 역사서 등을 고려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공예관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강원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등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춘천 도심 한복판을 40년 가까이 지킨 강원도 향토공예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박명원입니다. 지원뉴스 박명원입니다. 지원뉴스 박명원